충당부채 인식까지 했으니까 충당부채 측정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충당부채 측정이 나와 있는데 별 얘기가 아니라 최선의 추정치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추정하라는 소리죠 그 얘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얘는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체크포인트만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충당부채는 무조건 세전금액이에요 저희 시험에 기대가 잘 안 나와요 무조건 세전금액입니다 아무튼 저희 신용무수사 1부에서 재무회계와 관련된 금액이 법인세를 제외하고 세후금액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틀려요 저희는 무조건 다 세전금액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이자율도 무조건 세전이자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도 평가합니다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는 미래의 영업은 과거사건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죠 하지만 충당부채를 지출할 때는 미래에 내가 돈을 얼마 언제 얼마큼 내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한 후 남해온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는 당연히 미래사건도 고려해줘야 된다고요 에이 미래에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지만 지금 내가 물건을 팔았고 고객들이 우리 물건 먹고 식중독 걸려서 소송에 걸렸대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소송에 걸려있어 우리 회사 물건 먹고 소송에 걸렸대 소송 질 것 같대 그럼 충당부채를 인식하는데 미래에 소송이 판결나면 얼마를 배상해야 될지 미래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 예상 추정치가 들어가겠죠 충당부채를 추정할 때는 측정할 때는 그래서 여기 좀 써놓으실 게 충당부채 인식에는 미래사건을 고려하지 않지만 충당부채 측정에는 미래사건을 고려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했고요 관련 자산 경우 처분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처분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여기까지만요 넘겨보시고요 실제로 충당부채는 이걸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서 시험 문제 나오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험에 측정이 나온 적이 사실 잘 없어요 최근에는 별 3개 나왔지만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충당부채 변동과 사용이 있는데 변동은 모르셔도 되고요 사용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사용만 사용이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공장이랑 경상도 공장이 있는데 경기도 공장과 관련해서 충당부채로 10억 잡아놨대요 경상도 공장과 관련해서도 충당부채로 10억 잡아놨대요 미리 나중에 지출액 금액에 대해서 미리 비용 처리하고 부채 잡아놨대요 그리고 나서 실제 여기서는 현금 지출이 7억 있었고 여기서는 현금 지출이 13억 있었대요 좀 이따 제품 보증 충당부채 하면서 바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충당부채를 잡는 목적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자 보세요 X1년도에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럼 X1년도에 나는 회계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매출 100원이라면 매출 100원 여기 매출 채권 100원 이렇게 기재하겠죠 근데 어떤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냐면 무상 AS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대요 무상 AS 조건이요 무상 AS 조건으로 팔았대요 그럼 그다음 연도부터 무상 AS를 해달라고 고객들이 온다고요 물건을 판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무상 AS하면 그것만큼 돈 나가죠 돈 나가면서 비용 처리를 만약에 이때 20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 회계처리의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선생님 이거 어디서 봤던 거 같아요 맞아요 손실 충당금에서 대손 충당금에서도 이 얘기 했었잖아요 대손 충당금이랑 논리가 똑같다고요 무상 AS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대 그럼 나는 뭐가 생겼습니까 무상 AS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무상 AS 해줘야 될 의무가 생겼다고요 그럼 실제로 그 다음 연도에 무상 AS가 들어가면 돈이 나가면서 비용 처리한대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X1년도엔 수익만 잡히고 X2년도엔 비용만 잡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수익 비용 대응 논리에 따라 이때 무상 AS 해줄 것 같은 금액에 대해서 추정해서 미리 충당 부채로 20원을 미리 비용 처리해놓고 여기 AS 관련 비용으로 20원을 잡아놓는다고요 그럼 X1년만에 이런 회계처리를 하면 X1년도에 수익과 비용이 모두 대응되기 때문에 정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당 부채 잡는 거라고요 결국 충당 부채 잡는 이유도 뭡니까 수익 비용 대응 때문이에요 이렇게 경기도와 경상도 공장에서 충당 부채 10억씩 10억씩 잡아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년도에 얘는 만약에 AS라고 하면 AS가 7억 발생하고 얘는 14억 발생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현금 7억 나가면서 충당 부채 7억 없애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현금 13억 나가면서 충당 부채 내가 잡아놓은 금액이 10억 개 없기 때문에 나머지 3억은 비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아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경기도 공장에서 충당 부채 3억 남았잖아요 여기 있는 거 여기 갖다 쓰면 얘 비용 처리 안 해도 되는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해당되는 충당 부채는 그 사용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공장과 관련된 충당 부채는 경기도 공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경상도 공장에서 발생한 충당 부채는 경상도 공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걸 이렇게 해놨죠? 최초 인식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계산 문제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최근에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뒤에서 우리 기출 문제만 한 번 풀어드릴게요 실제 시점에 출제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것만 벌써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따 뒤에서 기출 문제 풀면서 그때 설명할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